안녕하세요. 강남이담 한반병원 나병조 선임진료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뱃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와 그 치료법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부비만이 심해서 각종 다이어트를 하고 각종 운동을 하는데도 뱃살이 잘 안 빠지는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요.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상단부분 담접병과 관련이 많습니다. 주로 위장이라든지 소장, 대장 부위의 담접병과 관련이 많은데요. 담접병에 대해서 생소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모형을 들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뇌시경을 받을 때 윗 또는 장 내부 점막 위주로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노폐물에서 유리한 독소를 한약에서는 담독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담독소가 내부 정박보다는 위장 근육을 포함한 바깥쪽에 쌓여서 이처럼 쌓이는 양이 말아지면서 돌처럼 굳어진 노폐물 덩어리를 담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발생한 병을 담접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에도 이런 담접이 쌓여서 담접병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부 비만을 유심히 감찰해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명치 부위, 상복부가 볼록 튀어나온 복부 비만인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장 부위의 담접병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꼽 주위로 가일의 배처럼 볼록 튀어나온 복부 비만인 경우는 소장 부위의 담접병과 관련이 많고요. 다음으로 이 하복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복부 비만인 경우는 주로 대장 부위의 담접병과 관련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복부 전체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볼록 튀어나온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위장, 소장, 대장 부위 통틀어서 담접병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지방으로 형성된 복부 비만과 담접병이 연관된 복부 비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먼저 비유를 들어드리면 지방으로 형성된 복부 비만은 말랑말랑한 반면에 담접으로 형성된 비만은 눌러보면 딱딱한 분위기가 촉진되면서 이렇게 앞통을 느끼는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비만 환자 스스로 놀라든지 담접으로 형성된 비만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2지, 3지, 4지를 펴서 명치 부위부터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꼽까지, 그 다음에 하부까지 지그시 눌러봤을 때 담접으로 온인이 돼서 나타난 비만은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눌렀을 때 앞통을 느끼고요. 단순한 지방으로 형성된 복부 비만은 눌렀을 때 그냥 누르는 그 느낌의 차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배꼽 좌우로 십자고 바형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누르지 못했던 복직근 부위로 결국 눌러보면 담접으로 형성된 복부 비만이 있음을 환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복부 비만과 담접병이 연관된 복부 비만의 그 치료의 차이점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 비만이 지방으로 형성된 경우는 각종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는 경우 잘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담접으로 형성된 경우는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접으로 형성된 복부 비만인 경우 따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특수바로 미생물로 처리한 담접약을 통해서 담접 독소를 대수변적으로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물리치료가 있어서 아로마기계치료가 있고요. 소족기계치료가 있습니다. 아로마기계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위화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로마를 바른 상태에서 고주파의 온열 자극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담접 독소를 분해시키고 위장운동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족치료는 초음파 치료인데요. 단순한 금지를 위한 초음파와는 달리 담접 독소가 있는 부위까지 신부 깊숙한 곳까지 초음파 자극이 전달돼서 진동을 일으켜서 위 또는 장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담접 독소를 분해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접 치료는 위장이나 장질환,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질환과 동반된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가슴 답답하든 담결림 같은 동반된 증상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담접으로 쌓여있는 비만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